1심 판결, 80 대 20. 3,764회에 올렸던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분심위에서 80 대 20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100 대 0입니다라고 한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80 대 20으로 판결됐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틀렸네요. 이건 무조건 100 대 0이라고 답변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자, 이번 사고. 이거를 80 대 20이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여기 비보호 좌회전 화살표니까 여기서 좌회전만 해야 된다, 직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직진이죠. 당연히 직진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좌회전할 때는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친절하게 직진하실 필요가 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된 거 처음 보네요. 여기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80 대 20이라는 분심위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1심 판사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100 대 0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소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사가 항소를 해 주나요? 보험사가 항소하면 아니,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00 대 0 안 됩니다. 항소신고하면 집니다. 그리고 항소신고하면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 된다. 이거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항소 안 해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100 대 0인데. 분명히 100 대 0인데 소송 걸었다가 100 대 0으로 이거 100 대 0이라고 소송 걸었는데 졌어요, 보험사가.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1심에서는 이상한 판결이 가끔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소액 사건은. 분심위 같은 거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소신고 가야죠. 항소신고 가서 판사가. 1심 판사께서 이 영상을 보셨을까요? 영상을 보고도 80 대 20 했다고 그러면 그럼 정말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1심 판사분들이 못 보실 가능성도 있죠, 바쁘다 보니까. 봤는데 조금 건성으로 봤을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는 판사 세 분이 재판하는데 그중에 두 분이 합니다. 사건을 나눠요. 사건을 나눠서 좌 배속, 우배속 나눠서 양쪽에서 보고 재판장은 이쪽 것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 같이 보죠. 그래서 최소한 두 분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대법원 없어요, 소액 사건은.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이게 80 대 20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까? 그래서 항소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연히 항소해서 항소심 100 대 0 받으세요. 이거 지난번에 항소 안 해 준다는 거. 그러면 항소심 선임비 내가 될 테니까. 내가라도 내 선임비 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마지막 날 소송 항소해서 그래서 100 대 0 받은 판결. 지난번에 똑같은 거.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더 피하기 힘들죠. 지난번에 올려드렸어요. 이제는 그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죠. 보면 100 대 0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글을 올려주셨어요. 2월 12일. 12월 19일에 항소장과 항소를 꼭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사건 검색을 해 보니 항소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계속 본사에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현재 해외에 주재원 나와 있어서 당장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로 주고받은 카톡.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판결받은 거네요. 항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심장두까지 해 보겠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항소 사건 번호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사에 의뢰해 놓았고요. 추가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월 31일.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항소 제기됐나요? 궁금하네요. 2020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소 본사에 올렸던 건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1월 21일 날. 다름이 아니라 항소 신청 여부가 궁금해서요. 구정 전에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요. 1월 22일. 아, 고객님. 내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담당자 확인해서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8일.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고객님. 1월 28일이에요. 항소 신청은 된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저도 본사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가 될 수도 있는데 반려가 된다면 사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2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혹시 항소 신청 여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을까요? 나의 사건 검색 결과로는 항소 신청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일자가 그랬으면 이거 아직 안 읽은 거죠. 여기 일자. 카톡이 여기 있으면 상대가 아직 안 읽은 거죠. 이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건 검색,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번호 그리고 원고 이름 치면 딱 나오죠. 보겠습니다. 제가 사건 번호는 가렸어요. 사건 번호 알면 보험사가 어딘지 알잖아요. 11월 26일 날 원고팩. 원고가 일단 80 대 20이면 20% 상대가 80, 우리가 20이라는 게 예쁜 심의에서. 그러면 여기서 상대편한테 20% 주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 걸었던 거면... 그러니까 지금 상대 측에서 20% 달라고 해서 20% 준 것 같아요, 분심의에서. 그러니까 일단 분심의 결정대로 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언제 줄 게 없다라는 채무부전제 확인에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20% 일단 주고 분심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원고패소예요.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소. 그런데 놀랍습니다. 12월 20일 날 확정됐습니다. 원고패소가 확정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판결문을 송달 받고서 1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항소 기간이 지났어요. 확정됐어요. 12월 20일 날 항소 기간이 지나서 원고패소로 확정됐는데 그때 원고를 이 질문자를 갖고 놀았습니다. 누가요?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직원이 가지고 갖고 놓은 거예요. 12월 아까 며칠이에요? 확정된 게? 작년 12월 20일 날 확정됐어요. 항소 못해요, 이제. 그래놓고 항소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12월 23일 날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본사에 의뢰해 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31일 날 어떻게 됐나요? 네, 본사에 의뢰던 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확인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직까지 특이 상황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도 본사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뭘 기다려요? 끝났는데. 명절이 언제예요? 1월 25일이고 1월 28일이잖아요. 12월 20일 날 끝났는데 저도 본사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가 될 수도 있는데 반려가 된다면 사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 직원이 담당자가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확정됐는데 그런데 본사 직원하고 계속 본사 직원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 사유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본사 직원이 속였을까요? 이 직원이 속였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속인 겁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확정됐는지 몰랐다?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죠. 송무 담당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는 그것도 모르면 그러면 근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났습니다. 80 대 20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만큼 망가졌네요. 택시랑 부딪혀서 본인차, 상대차.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80 대 2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은 항소해도 안 돼요. 새로운 증거 없잖아요.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항소심에서 이겨요? 그리고 항소심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 누가 낼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이 사고가... 이게 80 대 20입니다. 비보호자의 전 녹색 신호부 다 건너갔는데 와서 때리는 이 사고가 80 대 20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고객을 고객님? 고객님을 갖고 놀았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사례가 오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1심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판결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조정을 가르마는 조서, 즉 강제 조정인데 그게 판결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항소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돈으로 메꿔드릴게요 하는 보험사 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거 이건 더 심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혼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이시면 누구를 혼내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소연하시겠습니까?